섹션 1 오른발 사이드포인트 왼발 사이드포인트 8분의 1턴식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8분의 1턴 사이드포인트 8분의 1턴 사이드포인트 8분의 1턴 사이드포인트 8분의 1턴 사이드포인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셔플 섹션 2 카운트 가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왼발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셔플 피스크 동작 하겠습니다 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4분의 1턴 4분의 1턴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피스크 가겠습니다 랩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포워드만보 포워드만보 백만보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5월에서 16 카운트 후 리스타트가 있는데 16 카운트에서 15, 16 카운트에서 7 & 8이 7, 8으로 바뀌면서 스텝 체인지가 있습니다 5월 16 카운트 해 보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2 & 2, 3 & 4, 5, 6 스텝 체인지 7, 8 리스타트 1, 2, 3, 4, 5, 6, 7, 8